다 끄겠다, 다 달려버렸어. 둘만! 둘만! 우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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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처음 봤어, 눈앞에서. 준비하시고 잘 쳐. 잘 치켰어, 잘 치켰어. 오, 난력받아. 후대가 내가 배울 자신이 있으신지. 자신이 돼 있습니다. 자신이 돼 있습니다. 자신이 돼 있습니다. 언제 저희가 또 노래를 배우겠습니까? 잘 기술을 하고 왔어.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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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회장님한테 저희가 잘 보여야 되니까 어필을 좀. 키순으로 가면 되겠네. 키순으로? 허리도 아프시면서 자꾸 왜 이러나. 뭐라시길래 그러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하시지 않으세요? 정태, 정태 맞는다. 와... 사장님, 귀는 당나귀!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는 당나귀! 귀는 당나귀! 귀는 당나귀! 아이고! 귀는 당나귀! 아이고! 나는 실패했던데. 우와! 고장난 리액션. 저 트로트를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바로! 바로! 자, 일단 반주 없이 한 번 준비해 아, 너무 힘든 냄새가 자세, 자세, 자세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 돌지 말아요 말아요 죽어보고 싶다 슬퍼 돌지 말아요 어금님 깎여물고 계시네 다음 키 순으로 아니, 저는 다른 게 딱히 해드릴 건 없고요 우리 신인분들 무대에 서면 아무튼 무대 공포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표정이 완전 무더지는 팁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연기 같은 거 연기 썸 워낙 잘하시니까 요새 부르는 노래가 어떤 게 있어요? 최근에 많이 행사나 방송에 나가서 부르는 노래가 미운사네 미운사네 템포가 어떻게 되나요? 모든 노래 무슨 노래야? 전주를 지금 입으로 하고 있는 딩뚜랑 obed 이거 지금 뉘앙스가 반대되는 뉘앙스지 않습니까? 지금 네가 믿지만 템포를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미운 거 같은 노래지만 사실은 반대되는 뉘앙스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너무 결과를 가수가 뭐예요. 사실은 노래하는 연기자예요. 맞아요? 이거 완전 네 말, 제가 진짜 자주 하는 말인데. 저 때부터 이미 저는 감독을 받았어요. 전략이 좋네. 이 노래에 내가 담고자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맞아, 맞아. 그 아폴론적인 생각보다는, 아폴론적인 생각보다는. 아폴론? 너무 슬프게 생각하셔야 돼요. 좀 즐기시는. 일단 이 정도만 먼저 한번 레슨을 하면 되겠죠? 네, 저 너무 많은 배움이 되었어요. 저는 제가 이제. 얼굴이 준비되신 것 같아요. 아니, 야구 선수 출신이잖아요, 제가. 저는 제가 이제. 얼굴이 준비되신 것 같아요. 아, 저 눈빛 봐. 저희 이제 김병현 선배님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듯이. 초를 준비했어요, 제가. 잠깐 보지 마세요. 당황하셨는데요. 이미 지워졌어. 방향으로 거의 다 끄겠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불만! 불만! 우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돼? 나 이거 처음 봤어, 눈앞에서. 이거 얼마나 정확한지 보여주는 거지. 소영이 저격하게 되겠지. 아! 어? 어? 아! 기인이 정확한 얘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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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 있게 해? 봤다, 센스 있게 해. 으어! 아! 아! 안전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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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하나 아쉽네요 근데 이렇게 묶어서 행사 다녀온 적 너무 재밌겠다 이제 제 차례인 것 같은데요 가볍게 해줘라 저번 방송을 보니까 회장님께서 트로트 가서도 댄스를 할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제 춤이 된다는 걸 회장님께 어필하고 싶어서 춤 잘 춰 춤 잘 춰? 댄스야 댄스 되게 유연해 제 몸에 딱 맞는 춤을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거의 스냅파에요 스냅파 이 정도라고? 몸은 비슷하다 준비하시고 잘 춰 잘 춰 어머머머 날려쁘다 정말 잘 춰 precis ide 2명이 heft여 strong 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오오 since dan 이승보다 8자리가 아! 죄송한데요, 빨리!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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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진짜 많이 했더라고요! 예쁨 바꼈다, 예쁨 바꼈어! 어떻게 하셨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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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인정합니다! 아! 잘 추네! 정말 제가 호대 감독에게도 배울 자신이 있으신지 자신이 돼 있습니다! 자신이 돼 있습니다! 자신이 돼 있습니다! 언제 저희가 또 노래를 배우겠습니까? 아! 진짜 일이 커졌네요! 생각보다 많이 호대하셔도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 원래 호대한 사람은 이렇게 배우시는 거 같아요! 많이 호대한 거 같아요! 많이 호대시는 거 같아요! 우리 세대가 그래! 네! 잠시만요! 그러면 노래를 하나씩 준비해 온 노래가 있으세요 혹시? 네!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보고 네! 제가 기적의 레슨이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기적의 레슨! 아! 일이 진짜 커졌는데! 한번 한번 준비해 오신 노래를 들어볼게요! 저기 한기범님부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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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범! 시작부터 세신 분이 나오십니다! 나코스! 잘 부르셔야 돼요! 저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집에 오면은 제가 부르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거를 상기하면서 노래를 하겠습니다! 사연도 있어요! 왠지 잘할 거 같아! 한번 들어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운동선수들이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요! 쉽지 않은 노래인데! 와! 너무 어렵다! 와! 얼굴 듣는 박다지! 명곡이라구나! 글씨가 안 보여! 잘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나요? 글씨가 안 보이시나요? 아니, 안 가고서 가시는 거 아니시죠? 노래방 글씨가 안 보이시데! 안 나왔어요, 아직! 아직이에요, 아직! 글씨가 안 보여! 네! 원, 투, 쓰리, 포! 핫! 천둥산 밭발제를 울고 넘는 우리네 맘 불안감 저고리가 그중의 정변고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런 이걸 어떻게 해? 왕검인 왕검인 짐을 짓는 고기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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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서 졸이쳤소 이 가슴이 터지도록 이 가슴이 터지도록 두 분이 아무것도 안 썼어 터지도록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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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를 잘하게 기운 주셨는데 왜 왜 노래를 제가 안 주셨어 아, 안 찍었다 형 형 들어왔죠, 제발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약간 송가인 씨 정법을 쓴 거 같아 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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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잊으셨나요 그거지 설마요 10년이라도 100년이라도 굳이 살아가도록 세었네 여보 아버지 형 죽어 죽어 제발 형 형 형 때문에 땀 날잖아, 지금 진짜 놀랬네. 한기범 님은 노래에 대한 재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 처음이네요. 그냥 다 말씀드려도 돼요? 그럼요, 괜찮아. 우리 호된 사람이야. 호된 사람이야? 이거 원포인트는 실이 될까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아래위로 하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근데 들어가는 포인트가 천이 아니라 올라갔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동그라미 친 거. 동그라미 친 게 올라갈 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해보면 하나, 둘, 셋, 넷. 천둥산 박달쟁은 셋, 넷. 왕건 왕건이 칠을 칠을 맞아요, 네. 박자를 가요. 됐어, 됐어. 박자를 가요. 바로, 바로, 바로 고치시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와. 어쩌면 쏙, 다음에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아, 가수 인생의 최대 위기 아니야? 너 또 어디가? 너 또 어디가? 너 준비하는 거 아니야? 어? 어, 뭐야? 이거 어디 많이 버는 아이스박스인데? 그거 아니야? 허민영. 허민영. 맞다, 맞다. 약간 새 벌이 넣은 이건 관측 아니에요, 허민영? 따라하는 거 아니야. 어느 곳에 있어도 내 사랑은 당신이 없습니다. 어, 나오나 봐.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제 잘했어, 이 분 잘했어. 센스 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장 회장님 곁에 둥지를 들고 싶은 둥지를 들고 싶은 빛날기 빛날기 너그러울 거야. 유예관입니다. 잠시만요. 가볼게요. 둥지. 둥지. 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트가 좋으네, 저보다. 그리고 욕심이 있더라고요. 네, 확실히. 어허, 눈빛 봐라. 어머나,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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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있어. 눈빛 봐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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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간단하죠. 멋있어 보일 지경이에요. 아유, 나 못 봤어. 아유, 저 연습생들 내. 아이, 왜 이렇게 견제를 하세요? 아, 무슨인데, 어떻게 저렇게 내가 이.... 저 모습을 하고 있었지, 또? 왜냐면 좀 강력하거든요, 지금 외부부터가. 지금. 높은 자리 높은 자리 잘하네. 뭐야, 올라왔다, 올라왔다.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이제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 봐 우리 더 이상 환영하지마 어머, 날질로 보고 계셨어. 한눈팔지마 한눈팔지마 여기 금지를 들어 어머머, 어머머 지난 날에 난 돈 잊어버려 스쳐지라 하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 가 이제 너는 혼자 가 사랑하는 날짜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마 사랑이 뭐지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둥지를 들어 누구인가요? 뭐가 있나 보다 뭐가 있다 뭐가 있다 illasPI 준비했네 준비했어, 준비했어 아, 저거 못 사오자. 그렇지, 저거. 저 이 형은 어저께. 아, 이거. 야, 카 울립니다. 아, 잘했어, 기간아. 퍼포먼스까지는 괜찮아요. 아, 좋았어. 기간아, 신봉은 거 아니지? 아닙니다, 멘덕입니다. 근데 노래 잘하시는데요. 제가 이 노래를 가사를 받고 체크해놨던 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해줘야지 했는데 그건 다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저 약간 우승각이에요. 사실 저는 이제 너무 트로트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장혜정 님이 워낙 좋아했거든요. 기회가 된다고 같이 노래하고 싶은데. 기회까지? 네. 인성이 문제가 있었구만, 이거. 바로 나가야 되겠다, 이 문제가. 나이스! 제가 진짜 워낙 옛날부터 너무 팬이어서. 가요, 가요. 가요, 가요. 맨날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우리도 듀엣을 못 해봤는데. 이런 영광을. 박수 한번, 박수 한번 고려. 박수 한번, 박수 한번 고려. 그때또 내 삶. 당신도 내 사랑. 세상에는 그 무엇도. 제일 아끼지. 아, 이걸 한다고요? 하! 하! 일어나세요, 다! 하! 박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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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 Eliza워! 비가 와도 좋아, 눈이 와도 좋아, 바람 불어도 좋아, 좋아 좋아 당신이 좋아, 좋아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왜 그래서 자꾸 와! 아저씨! 나 술 드시고 있었으면 왜 그래서 자꾸 와! 노래를 기본적으로 잘하시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김여웅이에요? 네, 김여웅, 허찬원, 양박. 셋 다 잊혀졌고요. 다 잊혀졌습니다. 우희관이 유영웅이 될 것 같은 느낌.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